아 낙야 하나 시키기 되게 빡세네 웬만하면 길로 가지 말고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니까 자 천천히 천천히 한부대씩 제거할게요 지금 섣불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니까 백력이 열세서 백력이 열세는 백력이 열세인 백력이 열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불길은 다 제거했습니다. 자, 허창 뺏겼어요. 아이고, 저런... 허창 뺏기면서 이거... 애들 뺏겼어요. 또 몇 명... 다행히 쓸만한 애들은 안 뺏겼으니까 다행인데... 아이고, 저런... 다행히 쓸만한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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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끝났다. 끝났네 드디어. OSEK 다행히 씻 очерamba... 뺏느라고 엄청 힘드네... 가오 들어왔어요 하웅 죽여버리고 소재 황대처우 보호해야죠 소재를 옹립했습니다